항상 뭘 한다? 기둥을 박아서 포치를 만든다. 아주 중요하죠. 은퇴 후사고신 전원주택의 제일 포인트 이현웅님을 만족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출과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사고신 전원주택의 도면 리뷰 시간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있는 설계를 아 이거는 좀 그러네. 다 좋은데 이건 좀 아쉬워.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스페인의 기초 블록집이에요. 간단합니다. 여기 집의 특징이 뭐냐면 기억자집입니다. 기억자집인데 어쨌든 경사졌잖아요. 경사면에 뭔가를 보광토로 우린 하잖아요. 옹벽을 친다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시멘트 블록으로 시멘트 블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여기에 물 빠지는 구멍을 이제 이런 구멍. 물이 빠져. 옹벽에 물이 물에 의해서 이게 밀릴 수 있으니까 물을 빠지는 여기 물이 차이니까 물이 차이니까 물이 차이니까 물이 빠지는 배속을 만들었더라구요. 이런 것들의 디테일이 아주 훌륭한 거죠. 근데 평면도도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면도가 더 재밌어. 평면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오죠. 재밌는 게 이 부분이 방공간. 방공간과 LDK 공간을 분리하겠다. 분리하겠다. 그리고 이 공간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현관 부분이죠. 이 집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간방도 아니고 방이 이제 24평인데 방이 3개. 3개입니다. 3개. 아이고 3개입니다. 어떻게 3개냐. 안방은 또 커. 안병원. 안방은 4.3m에 2.8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장실도 있고 여기 드레스룸. 여기는 드레스룸. 여기는 복박이자.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합니다. 안방은 좋아. 근데 나머지 방 2개가 2.2.2.1. 침대 있고 옷장 있고 여기다 책상 놓으면 되죠.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효율적인 방 2개 너무 좋아. 방 2개 너무 좋아. 이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쇼크하는 거죠. 여기로 쇼크하면 방 3개. 방 3개. 하나를 뭐 참고로 써도 되겠죠. 어찌됐든 방 3개. 그 다음에 여기 현관인데 여기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깥에는 뭐 보일러실 창고 가면 이런 거죠. 근데 현관이 없어. 현관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현관을 만든다. 현관을 만든다. 현관을 만든다. 현관을 만든다. 여기다 현관을 만듭니다. 여기 재밌는 현관을 제가 만들게요. 재밌는 현관을 만듭니다. 여기에 5. 여기에 5. 다용도실을 만들게요. 다용도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을 열죠. 문을 열고. 문을 이렇게 열죠. 문을 이렇게 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어디로. 안 되겠다. 막겠습니다. 막겠습니다. 그냥. 이 집은 현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용도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용도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LDK. LDK인 거죠. 그래서 이 주방에 다용도실이 없네. 여기 이렇게 11자. 항상 아일랜드 여기 놔야 되죠. 11자 주방. 하고. 여기다가 탭. 아니 여기다 붙여서 탭을 놔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탭을 놔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 다용도실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용도실을 만들고. 양쪽에 문이 있고. 여기로 문을 낼게요. 혹시나 여기로 내려오거든요. 여기로 내려오거든요. 혹시 짐이 있으면 여기로 들어가게. 여기로 들어가게. 그 다음에 항상 뭘 한다. 기둥을 박아서 포치를 만든다. 아주 중요하죠. 은퇴 후 살곱슨 전원 쪽에 제일 포인트. 포인트는 포치다. 포치다. 문을 열었는데 비바람 불고. 여기 우산도 놓을 수도 있고. 여기 그냥 자전거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만든다. 현관이 필요하죠. 현관을 만든다. 그 다음에 다용도실을 만든다. 근데 그 앞에 포치를 만든다. 그래서 기둥이 필요한 거죠. 지붕 있는 테라스.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을 박았다. 기둥을 박았다. 여기로 들어갔는데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보조 주방을 다용도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분만 바꾼 겁니다. 화장실은 그대로 갈게요. 화장실은 그냥 그대로 가고. 화장실은 좀 잘 끈다. 괜찮아요. 뭐 어때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벽이. 이 벽이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굳이 뭐. 이거를 그러면 공간이 시원해지죠. 공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색깔이 없네요. 아 이렇게 색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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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잖아요. 복도는 여기만 있는 거죠. 복도가 이렇게 낫게. 굳이 여기를 통로를 막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올렸을 때. 그냥 여기서. 여기 그냥 이렇게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없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살리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고라 같은. 지붕 있는 테라스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항상. 우리가 그 외국의 주택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다용도. 현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으면. 어. 뭐야 이거. 너무 훌륭한데. 한. 제가 한 3평 정도. 3평 정도 하니까. 27평에. 방 3개. 거실 주방.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런 현관에 포치. 지붕 있는 테라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이것만 되면. 오. 우리는 뭐다. 따라쟁이. 따라쟁이. 너무 좋은 집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살려놨네요. 다락. 다락은 뭐. 다락하시면 되고. 인테리어. 이렇게 깔끔하게. 나무화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점이 올라가겠죠. 디자인. 오. 1.6. 편리성이 좋아졌습니다. 편리성이 좋아졌죠. 1.5. 가성비 1.5. 1.5. 1.5. 1.4. 1.5. 1.5. 1.4. 1.5. 1.5. 2.5. 1.5. 2.5. 현관이 필요하다 한국이니까 그 다음에 포치가 필요하다 포치가 필요하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포인트 현관 다용도시 포치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줬더니 오우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이거는 우리가 갖다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